사회된 공법행위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법률관계에서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고 했을 때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불러요. 기본강의사는 내용인데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를 법적효과, 법률효과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공법행위를 변동시키는 법률요건은 대부분의 행정청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분, 제재처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사인의 일정한 행위가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인의 공법행위를 통해서 사인들은 행정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주체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나중에 시험에서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뒤에서 배울 신고지만 일정한 신청들도 사인의 공법행위가 됩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인의 공법행위는요. 사인의 그 공법행위 자체로 법률관계가 더 이상 다른 것 필요 없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라는 사인의 공법행위만으로 모든 법적 효력이 완결된다는 의미이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라는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즉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사인의 공법행위로 법적 효과예요. 법적 효과가 사인의 공법행위만으로 완결되면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의 요건이 될 때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인의 공법행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처분이 나중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부르죠. 사인의 신청 동의를 요하는 행위입니다.